좋은 아침 근데 여기가 어디지? 그러게 말이야 이상하네 어제 잠들고 나서 기억이 안나 여기 여러가지 자물쇠가 있어 아마 이 로프는 우리가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될거야 그러나 우린 저걸 어떻게 기어나갈 수 없을거야 당기기만 하면 돼 앤 너 온통 갈색이 되었어 제발 초콜릿이길 바래 휴 끈적한 갈색 덩어리에 삼켜졌어 오 다행히 초콜릿이야 운이 좋았던거였네 난 어떤게 쏟아질까? 아니 이건 애벌레잖아 끔찍해 저리 치워져 휴 오 여기 열쇠야 어서 첫번째 자물쇠를 열어보자 알겠어 몸에 묻은 초콜릿부터 일단 없애고 됐어 첫번째를 열었어 여섯개 남았네 또다른 퀘스트가 생겼어 어서 확인해보자 애벌레 다음이라 무서워 앤 너가 해 난 또 운이 좋을거야 휴 이게 뭐야 생선주스를 마신거 같아 싫어 밀라 널 상자에 있는걸 시도해봐 그래 한번 마셔볼게 음 수박주스야 아주 신선해 매우 맛있어 너가 그런걸 마시다니 너무 유감이야 하지만 나에겐 맛있는 주스가 나와서 다행이야 근데 여긴 열쇠가 없어 그렇다는건 생선주스에 있다는 말일거야 눈 딱 감고 해치워버려 흠 근데 열쇠가 어딨지? 여기 있다 드디어 밀라 어서 달려 두번째 자물쇠를 열어보자 자 만세 됐어 탈출에 한걸음 더 다가왔어 하지만 긴장을 포기엔 일러 다음 도전을 해야할 시간이야 이 빛나는 노란색 빈거는 내꺼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색이거든 우와 이건 거대한 젤리곰이야 이런 맛있는 챌린지는 좋단 말이지 음 정말 맛있어 아니 밀라 나눠주지 않을거니까 꿈도 꾸지마 욕심쟁이 나도 필요없어 난 카메라가 있거든 오 심지어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어 어라 이럴수가 초콜릿 뿐만 아니라 마법가로 같아 찍으면 모든게 초콜릿이 되네 예스 마지막 공구엔 뭐가 있을까? 휴 닭발? 이런걸 누가 먹어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지 이걸 초콜릿 사진기로 찍는거야 밀라 넌 천재야 이제 우리는 초콜릿 닭발이 생겼어 만세 아우 정말 굉장한 초콜릿이야 죽을 때까지 쭉 먹고 싶어 야 초코로 만든 닭발이라면 뭐든 말이야 음 정말 최고로 맛있어 뭐 여기 열쇠야 우린 점점 탈출에 가까워지고 있어 잘 가 노란 자물쇠야 다음 것을 먹어보자 어라?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어 이번엔 또다시 신비하고 오싹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라 너가 또 먼저 해 그렇게 결정하자 뭔가 이상해 흔들리고 있어 이상해? 뭔지 모르겠어 뭔가 부드러운게 있는데 어라? 부서지기까지 해 근데 바보같은 열쇠는 어디있는거야? 흠 안돼 뭔가 찾은거 같은데 여기있어 이제 한번 열어볼게 근데 이건 열쇠가 아니야 이건 코드네 그냥 여기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돼 그렇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됐어? 이제 세개만 더 열면 해방이야 밀라 도와줘 내 머리가 발 갇혔어 휴 고마워 또 다른 챌린지가 열렸어 또 마셔? 이번엔 같이 해보자 좋아 휴 너무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 난 난 딸기 셰이크야 내가 자주 맛있는거야 난 마늘 음료야 이 진짜 끔찍한걸 어떻게 마셔 정말 이까지 느껴지는거 같아 얼굴에 바로 필요해? 오 그나저나 거의 다 마셨어 그렇다면 너의 곳에 있을거야 그럼 다 마셔야 된다는 말이네 아 이렇게 하자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해 난 초콜릿 카메라가 있잖아 이게 마늘 음료를 맛있는 초콜릿으로 바꿔줄거야 이런 열쇠를 찾은거 같아 등을 두드려줘 정말 여기 열쇠야 다섯번째 자물쇠를 열어보자 난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조금만 남은게 참 다행이야 맞아 밀라 우린 훌륭해 승리의 춤을 출 시간이야 다음에 추자 지금은 상자에 들어갈 시간이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가위바위보 여기 왜 항상 난 짓는걸까 내가 상자에 들어가야 한다니 안에 무언가 이상한게 있어 이게 뭘까 이건 한번 볼까 아 안돼 이건 애벌레잖아 도와줘 진정해 나에게 계획이 있어 지금 모든 애벌레가 초콜릿이 되었어 밀라 도와줘서 고마워 자 먹을 준비가 되었니 너무 맛있어 그렇다면 또 카메라를 가져와봐 너무 맛있어 앤 빨리 먹어 열쇠를 찾아야지 오예 자 그렇다면 열쇠를 찾을 시간이야 여기 있네 아니 찍을 필요 없어 이미 찾았잖아 여긴 코드 라이 만세 이제 마지막 자물쇠가 남았어 우린 해낼거야 이럴수가 이번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네 무엇이 있을까 오 깜짝이야 끔찍해 앤 이거 좀 봐 너무 징그럽잖아 어서 닫아 밀라 휴 너 참 이상해 보여 이제 이 바보 같은 문을 열어봐 진정해 너에게 열쇠가 없으니 나에게 있겠지 휴 장난해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날달걀이잖아 게다가 많기까지 해 열쇠도 없고 말이야 이제 어쩌지 봐 아래에 또 문이 있어 만세 여기 열쇠가 있네 자유의 열쇠야 마지막 자물쇠를 열어보자 만세 드디어 탈출이야 맞아 우리가 이겼어 파라라를 구독해주세요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챌린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답니다 저희와 함께해요 또 만나요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